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창산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국론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위협이 있었어요 특히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려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라 선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요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성전 건축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감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는 이 수룩바벨에게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서 작은 일은 수룩바벨의 주도와의 다시 짓고자 하는 제2의 성전을 말하죠 그런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수룩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의 출발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의 성전 건축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예수라 3장 12제를 보게 되면 수룩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을 때에 이전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이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이드왕이 완벽하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 다이슨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요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전을 지는 데 필요한 돌과 철과 총동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각종 보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와 석수와 각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성전 건축의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들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무려 7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지으려고 하는 수루파벨의 성전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만큼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짓고자 하는 성전을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루파벨의 성전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다림줄이 수루파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사용되는 추가 달려있는 실에 추가 달려있는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재는 기구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저런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저런 기구를 써요 다 레이저로 되어 있어요 레이저로 수직과 수평을 잡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살아계실 때 시골에서 농사도 지으시면서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다림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보게 되면 벽돌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문틀을 세운다든지 할 때 보게 되면 언제나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수직과 수평을 잡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어요 예전에는 건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솔로만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수룩바벨에 짓고자 하는 성전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함과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성전의 나아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느냐 아니면 운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만의 성전이 파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로 성전도 마찬가지죠 해로 대왕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해로 성전도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도리의 도라라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무너졌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됨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준은 건물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곳에 있느냐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리석으로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게 짓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감탄할 만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웨스트미스터 사원에서 제 아내와 함께 진레벨을 드리려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미스터 사원은 영국 고득 양식의 거대한 성공의 성당입니다 이 사원에서 16차례 왕실 결혼식이 열렸고요 영국의 역대 국왕들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웨스트미스터 사원은 영국 교회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국의 혼이 남아있는 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부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이 웨스트미스터 사원에 들어갔어요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 성가대 쪽에 보니까 그 공간은 보이지 않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있었고 아마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중석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구경꾼이었어요 바닥을 본다든지 천정을 본다든지 벽면을 본다든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도저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부부는 중간에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트리니티 브롬프톤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쉴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성전됨은 건물에 크고 적음이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수룩바벨이 시작한 성전의 건축을 보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지만 올봄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성전 건축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수룩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다림줄을 손에 들고 수직과 수평을 찾고 있을 때에 그 이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누구죠? 지금의 성전의 건축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보다 분명히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사람들은요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수룩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성전의 공사를 감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누군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자꾸 과거에 메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잃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전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죠 자기 자신을 아니 내가 조회해 있는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전의 상황과 환경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의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에 잘나갔을 때의 이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수룩바벨이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성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이 여호와의 눈을 이 일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도 우리와 인간처럼 동일하게 일곱 개의 눈이 붙어 있는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을 일곱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각지대가 있죠? 운전하다 보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삶의 모습과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 내 생각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눈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당장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보지 않을 때 내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의 눈은 모든 사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도 다 알아보시는 초자연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다시 성전공사가 재개되어서 성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의 일곱 눈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그 일에 그 사건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구름이 쳐다보는 관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은 성전공사의 시작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여호와의 눈은 이미 이 성전공사가 완공이 돼서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일을 명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눈에는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곱 눈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고 화려한 일들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던 엘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강구하고 난 다음에 보았던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아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방에게 나아갔습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였던 다이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그 손에 들려진 작은 물멧돌입니다 그 손에 들려진 작은 물멧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스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지팡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대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배를 남겨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게 되면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적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커다랗고 화려하고 웅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오늘 또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죠 아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죠 그리고 남이 알아주는 크고 화려한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0을 센다고 가정해 보세요 100을 센다고 한다면 1부터 세어야만이 100을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과 10을 빼고 100을 셀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큰 무대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무대에 서본 자가 큰 무대에도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작은 일에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주선도 보게 되면요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은 일에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미 해군 대장인 윌리엄 레이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하라 우리 젊은이들 보게 되면요 이불 정리 안 합니다 다 엄마에게 맡기고 가요 그리고 꿈을 물어보게 되면 이리한 꿈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리한 꿈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이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 작은 일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꿈은 이리한데 내 삶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무심코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큰 꿈을 가졌다면 정말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부자리부터 정리하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부터 비우세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며 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뭐라 할까 하다가 분식집을 차렸는데 내가 옛날에는 잘나가던 사람인데 분식집에서 일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그 일이 식당에서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묻히면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아니면 어느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면 주유소에서 마켓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의 봉사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가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할까봐 혹시 숨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일곱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비교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일을 기쁘게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